스킵 스킵 건너뛰고 누구 차례야? 저요 그럼 너 차례 스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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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 빨간색이나 애니칼라는 좋거니까 다 할 수 있죠? 해 5번 읽으세요 산책해라 뭐야? 테이크 워크 테이크 워크 테이크 맥고 옵니다 D A K E D A K E 아침 먹으라죠 D A K E D A K E D A K E 와 테이크 2 공격이다 테이크 2 2개 먹어라예요 없으면 2개를 여기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2개 먹고 괜찮아 애니칼라 보였습니다 애니칼라 테이크 2 먹고 낼 수 있어 아무거나 낼 수 있어 애니칼라 와 니한테 많은 걸로 받고 있어 블랙 자 3번 샤워해라 뭐해 테이크 샤워 테이크 샤워 테이크만 읽어옵니다 T A K E 옳지 그 다음 현수 겟어 G E T 베리 굿 와 그 다음 이제 준수 스킵 건너뛰고 너 왔어 스킵 블랙 있죠 자 산책해라 뭐였지? 여기있잖아 산책해라 5번 테이크 워크 테이크 워크 워크만 읽어보겠습니다 워크 W A L K 베리 굿 그 다음 까만색 리버스 그럼 다시 넣어 차례 까만색 되죠 자 eat breakfast very good 브랙퍼스트 테이크 투 공격당했다 테이크 있어요 없어요? 없어요? 없으면 두개 먹고 하나 낼 수 있어요 자 오케이 두세 빨리 내 세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? 기다려 일단 테이크 투 너 두개 먹으래 테이크 있어 없어 얘가 냈으니까 없지 테이크 투 일단 먹어야 돼 두개 먹고 하나 낼 수 있어요 저 테이크 투 테이크 투 두개 먹고 하나 낼 수 있어요 테이크 없고 파란색 낼 수 있어요 어? 안 뒤져 파란색 낼 수 있어요 파란색 응 파란색 아침 먹으라고 뭐죠? eat breakfast eat breakfast eat breakfast 잇나 읽어봐 구민아 E A T 옳지 자 3번 3번 뭐야 샤워해라 테이크 샤워라 테이크 샤워라 테이크만 이거 보다 T A 산책하라 뭐에요? 산책하라 E A K 옳지 얘가 끝난다며 너 산책하라 될거야? 얘가 먼저 했죠? 아 제 문제인데 와 얘가 언제 있어요? 둘이 같이 했을 땐 가위바위보 시작 Rock, scissors, pap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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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하나 한번 먹어봐 마치 말하고 도착하니 롸 니가